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기자단 학춘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유튜브 기자단 회의실 기자단 작업실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는 중이구요 지금 저희는 백문대 정문에서 저희 회의실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 은혜관 은혜관이 저희 유튜브 기자단 회의실이 있는 건물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어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은혜관 3층 이쪽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여기 저희 기자단 회의실이 있는 방이 나오는데요 여긴 이제 백성문화대 건물이라서 다른 외국인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삼위실 들어갈 때 외국인분들을 많이 마주치고요 여기 은혜 315호 대회협력처 미디어팀 이게 저희 유튜브 기자단 회의실입니다 지금 안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록 이 것이 기자단의 일상이다 예 쓰읍 아 지금 어떤 촬영중이시죠 왜 카메라 안 봐주시죠 저희 두 분 카메라 안 봐주시죠? 저는 오늘 새침한 여자예요 저를 찍으세요 저기 두 분이 안 찍으시기 때문에 오늘 무슨 촬영하고 있나요? 오늘 지금 무슨 촬영하고 계신 건가요? 저는 아무 촬영 안 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 약간 부 반장으로서 신입분들이기 때문에 관리해주면서 결론은 구경만 한다는 것이다 만족스러운 촬영이 될 것 같나요? 찍는 거 보면 재밌게 찍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의 고통인가요? 이거 콘텐츠야? 콘텐츠입니다 얼굴 안 나오게 잘 찍고 있거든요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떤 거에 관한 건지 대충 알려주실 수 있나요? 힌트는 라디오 라디오 힌트가 아니라 다 알려준 거 아닌가 싶다 화이팅 화이팅 양질의 유튜브 영상을 뽑아내는 기자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왜 마스크 끼고 다니시죠? 왜 마스크 끼고 다니시죠? 저요? 물치고 학교 저희 기자나 아닌데 이 학교 학생이 아니어서 아직 얼굴에 철판을 못 간 모양이다 자 이렇게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기사나는 볼 수 있고요 따봉 한 분만 더 해주시죠 한 분은 열심히 대본 작성하시고 두 분은 열심히 영상 찍으시고 한 분은 유튜브 구경하고 계시고 많이 찔린 모양이다 자 이렇게 청소에는 좀 깔끔한데 지금 쓰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 너저분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뒤에 보이는 자 이 캐비넷 저희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 캐비넷 캐비넷 한 짝에 거진 한 2천만 원입니다 졸업 때 하나 훔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자 이렇게 저희 촬영 장비들이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하나 꺼내보자면 아 맞다 여기는 저희 옆에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유튜브 기자 선생님 사용하시는 책상입니다 자 여기에 올려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뭐 한 분은 좀 힘드네요 자 짠 이렇게 가방이 있고 안에 카메라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주로 쓰는 카메라고요 안에 뭐 청소도구 이런 거 또 따로 이렇게 렌즈 넣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이런 거는 카메라 가방이고 옆에 있는 거는 렌즈 그리고 위에 저희 마이크 송수신기 밑에는 마운트나 거치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캐비넷 다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키가 엄청 엄청 중요합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정도는 아니다 회의실에서 유튜브 보는 거 맞나요? 네 무제크 처리 해주시는 거죠? 회의실에서 유튜브 보는 거 맞나요? 다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서 이제 아 습득을 하는 중 맞죠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만들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 공부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노는 게 아니라 공부 중이신 겁니다 따라하고 있는 powiedzieć 오스티 으 stray 우스티 오스티 오스티 오스티입니다 오스티 한 번 한 번 제대로 따라해 주시죠 역시 나의 처음 봐야겠다 짜장닌! 오스티입니다 오스티 안 똑같잖아요 형이야 또 merit Kur относ 그럼 한번만 더 IR 아이들 하는 거 같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인정적인 상대 음악 disbelief 구독과 좋아요